너무나 갔었나요 하지만 이젠 괜찮아 너는 나에게 하늘이 내게 준 이 세상 가장 큰 선물이죠 정은아 바보야 하라 그런다고 정말 하냐 정은아 나도 좋아해 응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거는 참 힘든 일인 거 같아 나한테는 이런 감정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배운 적이 있어야지 너도 그렇지 않냐? 아 이게 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야 미분적분이 뭔지 헬로하이가 뭔지 그게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말이야 정규 과목을 사랑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그런 거 가르치면 진짜 인기 짱일 텐데 그치? 정은아 정은아 경민아 우리 그만 헤어지자 우리 그만 헤어지자 우리 그만 헤어지자 우리 그만 헤어지자 성은아 성은아 어제 일은 말이야 경민아 나 지금 화가 나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협박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성은아 성은아 내가 혜련한테 어떤 마음으로 갔을 거 같아 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잘 생각해보고 잘 생각해보고 언제나 같이 결정해줘 제가 그 부품을 한 해 되는 거 일찍 엔진리 accor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